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챠치pt 다섯번째 시간이구요. 제가 LA를 다녀오느라 제작이 좀 늦었는데 이번부터는 챠치pt 경쟁자, 지금까지 챠치pt 소개도 하고 오픈 AI 얘기를 좀 했는데 경쟁자들도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경쟁자는 구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 같고, 구글하고 딥마인드가 있는데 구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거구요. 사실 구글을 좀 여기 집어넣으면 좀 불공평한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글에도 AI 유닛이 되게 많고, AI 연구자 부분 쪽만 좀 생각을 할 거라서 구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글이 챠치pt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챠치pt가 이제 제너러티브, gpt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약자라고 했잖아요. 트랜스포머 잖아요 결국에는. 이 트랜스포머를 2017년에 구글에서 먼저 썼거든요. 이 논문이 그 유명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시작된 거다. 그리고 구글이 이와 관련된 가장 막강한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게 구글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여기 있는 핵심 저자들이 한 8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 재밌게도 다들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작년 말 정도에 대부분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회사들을 되게 많이 차렸는데 일저자였던 아시시 바스완이랑 니키 팔마 같은 경우에는 어댑트라고 하는 AI 회사를 공동 창업을 했고요. 어댑트에는 리드호프만이라고 굉장히 유닉크드인 창업자로 유명한데 그레일락 벤처스라고 투자, 벤처 캐피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엔젤 투자한 AI 컴퍼니고요. 그 다음에 노암사지어. 이 사람 나중에 람다에도 들어갔던 사람이고 에드워즈 만들었던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인데 노암사지어도 자기가 나와가지고 캐릭터다.AI라고 하는 이따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만들었고 제이콥 같은 경우에는 인셉티브로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 바이오 관련된 AI 회사를 차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리온 존슨은 구글에 여전히 남아있고 아이담 같은 경우에는 코히어라고 하는 AI 회사를 차렸어요. 여기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루카스는 오픈 AI로 라이벌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일리아 폴루스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AI 쪽이 아니라 2017년에 이 논문 쓰고 나와가지고 니어 프로토콜에 들어 보셨죠. 이제 웹3하고 블록체인 쪽에 되게 유명한 쪽인데 여기 창업자로 가서 아마 큰 돈을 벌었을 걸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뭐야 뭐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포머를 구글이 만든 건 맞는데 한 사람 빼고 다 자기 나름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구글의 엔지니어랑 뭐 연구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발전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중에서 어댑트를 좀 잠깐 먼저 한번 볼게요. 어댑트가 발표한 게 이겁니다. ACT1 트랜스포머 포 액션스라고 해서 뭐 쉽게 말해서 새로운 형태의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대항마로서 어댑트가 직접 만든 거고요. 제가 그 동동 창업자 중에 아까 트랜스포머 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바스와니하고 팔머하고 둘 다 USC 출신들이더라고요. 제가 USC라고 보니까 되게 반가웠는데 원래 이제 어댑트를 공동 창업했었는데 올해 초에 링크드인을 보니까 스테이스트 스타트업이라고 둘이 또 뭐 만든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댑트를 하면서 또 하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댑트를 만들 때 뭔가 이렇게 좀 충돌이 있어 가지고 새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트랜스포머 기반의 빅 모델을 만들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회사들을 많이 차리고 있다. 어댑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드 투자, 차 투자를 한 6,500만 달러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뭐 700억, 800억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서 하니까 라지 모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히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히어도 트랜스포머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 창업을 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히어는 3,000억, 4,0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구글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히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구글 독수하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채치 PT 통합하는 거 비슷한 역할을 코히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구글이 큰 투자를 해서 구글의 포트폴리오하고 GPT, 라지 모델, 빅 모델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이거죠. 작년에 구글 아이오에서 발표가 되었던 람다인데요. 람다가 어떻게 보면은 채치 PT 하고 제일 비슷한 형태로 형성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람다는 Language Models for Dialog Application, 대화하기 위한 이거는 다이알로그, 채치 PT는 chat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 저자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었고요. 이 중에서 아까 노암사지어가 여기 또 있죠. 트랜스포머 만든 사람 그리고 데니아드 프라이테스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AI적 유명한 연구자인데 이 둘이 또 나왔어요. 이 둘이 나와 가지고 Character.AI라는 회사를 또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도 투자를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B2C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람다를 가지고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내부 엔지니어를 자르기도 하고 뭐 이상한 뭐라 그럴까요? 람다를 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진짜 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잘랐다는 얘기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구글이 좀 윤리 좀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느릿느릿 반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채치 PT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치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채치 PT하고 일단 제일 비슷한 걸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람다를 람다를 그대로 런칭을 하면 수개월 내에 서비스 가능하게 만들다고 할지라도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경량화를 했어요. 경량화를 해서 서비스 가능한 모델로 만든 게 바로 바드입니다. 이 바드를 정말 파리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잘 아시는 분과 같이 얘기했었던 데모의 한 이야기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구글 주가가 그냥 장중에서 엄청 빠지고 이랬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다행히도 그 뒤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뒤에 빙에다가 또 채치 PT를 붙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빙이 또 엄청 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같이 밝혀지면서 아직 채치 PT와 같은 형태, 뭐 람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검색을 대체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뭔가 정확도라든지 한마디로 거짓말을 좀 너무 잘한다 이런 것이 좀 밝혀지면서 다시 바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람다의 경영화 버전인 람다의 경영화 버전인 바드를 일단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람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캐릭터닷 AI 얘기를 좀 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캐릭터닷 AI인데 챗하고 다이알로그 쪽이니까 구글에 두 명이 또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라 그랬잖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B2C로 서비스를 오픈한 것 같아요. 먼저 프리트레이닝 한 모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채팅만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있는 캐릭터들 앨런 머스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토니 스타크 로키 이런 캐릭터의 말투와 이야기 같은 것들 하는 방식을 학습을 해 가지고 채팅을 하면 꼭 앨런 머스크나 트럼프나 심지어 마리오도 있습니다. 마리오 이런 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캐릭터를 크리에이션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드벤처 게임에다가 텍스트 엔진을 넣는다든지 또는 웹사이트 같은 데 어시스턴트나 이런 걸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이건 B2C 대상 서비스죠.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도 트랜스포머를 만든 그룹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좀 무서운 것은 사실 람다 이후에 팜이라고 하는 걸 작년에 발표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파라메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무엇보다 팜이 중요한 것은 이게 패스웨이스 랭귀지 모델의 약자입니다. 패스웨이스가 중요합니다. 패스웨이스가 뭐냐 하면 구글이 이게 일종의 결국에는 AI 인프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글은 TPU라고 하는 자체 AI 칩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많이 엮어가지고 거대한 서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TPU POT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버전4까지 갔거든요. 버전4 두 개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이번에 한 건데 이게 TPU POD하고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랭귀지 모델이 더 커지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성능이 는다든지 또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 보통 엔비디아의 A100이라든지 이런 거 쓰거든요. 이런 거 대비 한 50분의 1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엔비디아의 A100을 가지고서 만든 경우에 대략 코덱스라고 코드 만들어 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같은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 걸 한다고 했을 때 50분의 1만 가지고 된다든지 하여튼 뭐 경량화되고 훨씬 최적화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 것이 인프라까지 분산환경 머신러닝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 모델이 팜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람다는 체치 PT 대응용으로 나온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만든 거고 진짜 구글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 팜 기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패스웨이스라고 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글의 분산 인프라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간단한 이제 컨셉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이걸 이제 제프딘이 총 지휘를 하고 있어요. 제프딘은 뭐 자타공인은 세계 최고 엔지니어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분이죠. 이 패스웨이 기반으로 이제 랭기지 모델을 확대를 해서 만든 게 아까 보여드린 팜입니다. 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파라미터를 늘렸더니 8빌리언이 있을 때 하고 62빌리언까지 늘렸을 때 하고 540빌리언까지 늘렸을 때 자연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고 종류별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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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실 비용 문제가 좀 문제가 되긴 할 텐데 구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거는 오픈 AI의 반발에서 나온 구글 쪽에 있는 사람들도 뛰쳐나가 가시고 많은 걸 만들었지만 오픈 AI 에서도 진짜 핵심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인물이 남매인데 아모데이 남매 다리오 하고 다니엘라 아모데이라고 뭐 이 우리 자연어 쪽 관련된 연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유명하게 잘하는 연구자들입니다. 오픈 AI 에서도 핵심적인 연구를 담당했었던 친구들인데 이분들이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딱 손을 잡는 계약을 보면서 그때부터 아 오픈 AI가 더 이상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와 가지고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예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데라고 하는 모델이 되게 유명한데 이들이 모토로 한 게 오픈 AI의 채치 PT보다 훨씬 릴라이어블하고 뭐 신뢰가능하고 해석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잘 잘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AI 를 하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Constitutional AI 라고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RLHF라고 제가 아까 그 지난번에 채치 PT 원리를 설명할 때 강화학습에 휴먼 피드백을 붙여 가지고 기존의 GPT를 좀 더 좋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강화학습 말고 Constitutional은 뭐죠? 헌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꼭 지켜야 되는 범용적인 규칙 같은 것들을 헌법처럼 딱 만들어 놓고 그거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스포바이스 러닝 지도학습이 위에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이프하고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간단한 사례로 이게 이제 채치 PT에서 너를 한번 소개해 봐 그랬더니 나는 어시스턴트고 랭기지 모델이야 오픈 AI가 만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앤트로픽이 만든 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는 AI 베이스 컨버션 어시스턴트인데 이런 거 할 수 있고 저런 거 할 수 있고 뭐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식의 답을 하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앤트로픽에 이제 채치 PT 발표 이후에 그 전에도 한 4천억 3, 4천억을 이제 구글이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 투자를 해서 거의 반 인수에 가까운 투자를 했더라고요. 구글하고 굉장히 가깝게 앤트로픽에 이제 클라우드에 모델이 아마 또 접목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앤트로픽에 클라우드에 컨스티티셔널 AI의 기본적인 틀인데 여기 위에가 에세일이 슈퍼바이스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폰스의 비평 리비전 같은 것들을 파인튜닝을 슈퍼바이스 러닝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지도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컨스티티셔널 AI 모델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강화학습 RLHF예요. 이거를 같이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리라이블한 AI가 답변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체치피티 같은 계열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엉뚱한 말을 하거나 사람이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글이 지금까지 준비한 체치피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상용화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없어서 임팩트가 없을 뿐 이런 제품들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이 돼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정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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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